모르는 사람들을 막창 만난다고 생각하니까 떨려요. 나를 알까?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바보 아니에요? 진짜 죄송한데 제작진이 좋았어. 롱패딩에 완전 가리고 오셔서 저희가 잘못해서 스텝분이 아니라고 하면서 오시는 줄 알았어요. 안녕하세요. 누구시지? 되게 멍했어요. 솔직히 말해서. 나를 아는 눈치인가? 스텝인 줄 알면 어떡하지? 뭐 어쩌면 돼요? 아, 편하시면 안 되세요. 슬릭 님이시죠? 아, 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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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지옥에서 온 페미니스트 래퍼 슬릭입니다. 저는 사고하는 사람으로서 페미니스트라고 저를 소개하겠습니다. 래퍼의 이미지. 되게 싸움꾼, 배틀하는 사람. 그리고 여성. 가사를 쓴다면서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는 애들 눈을 불어 혓바닥 싹둑. 넌 날 죽인 거야. 입술에 상처 나고 안 물지 않은 누군가가 발사된. 말도 안 돼. 진짜 깜짝 놀랐어요. 실물 본 건 완전 처음이고 서술 없이 팍팍 말을 하시는 분이고 미디어에 대한 솔직한 게 많으셨어서 방송에 나온 사람이라고 생각을 아예 안 했었어요. 처음에 사실은 초대장을 받았을 때는 그걸 많이 확인을 했어요. 경쟁 프로그램인가요? 일단 그런 것 같지 않아 보여서 수락을 하긴 했습니다. 좀 반신반의? 엠넷이 그런 걸 안 할 리는 없는데 아니라고 하니까 대충 받아 돌려볼까? 슬릭 님이시죠. 아 네. 안녕하세요. 나 란아? 근데 난 모르겠다. 너무 미안하다 이렇게. 반지 쓴잖아. 응. 이렇게 하면 아프겠다.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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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수하고 있는 걸 너무 불편해하는 사람이라서 딱 10명이네? 다 비밀이죠. 다 비밀. 난 알지? 허라 허라. Are you jelly? 네. Do you know who the host is? No. 여기서 내가 뭔가 얘기를 건네야 되나? Consuming this product can expose you to chemicals including acrylamide which are known to the state of California to cause cancer. I think it's not the same thing. 제가 듣기는 좀 되는데 말을 못하고 music network. mnet. mnet. 수고하자가. 수고하자. 물이 없으면 좋지. 수고하자.